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이제 우리 예비 고위 학생들 제목 제가 좀 세게 달았죠? 리슨. 자, 오해하지 마세요. 수능 때 영어 점수 잘 나오겠지? 라고 하는 생각. 이거 진짜 오해입니다. 제가 왜 오해라고 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통점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 막연해요. 정말 막연해요. 아, 수능 때쯤 되면은 성적이 좋아지겠지? 좋아질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노력이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상담 글과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은 예비 고위 학생들의 오해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오해 중에 오해인데, 자, 첫 번째 1번이에요. 영어 공부라고 하는 걸 단어 암기로 한 학생들 되게 많아요. 단어 수거 암기하는 건 필수상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 단어를 외운 게 영어 공부는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단어 많이 외웠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성적은 폭락합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단어 수거 꾸준하게 외운 학생들 기준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단어 수거 꾸준히 외웠는데 그럼 여러분들 혹시 뭐 전공 모의고 성적 막 급상승했나요? 안 했을 겁니다. 단어 수거는 분명히 고일 때보다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수업 들으면서 어떤 문법적인 용어도 많이 늘었을 거예요. 무슨 관계 대명사다, 뭐 목적격이다 막 들어본 건 있을 거예요. 근데 단어를 외운 건 맞는데 성적은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똑같다는 거예요. 수능 때에도. 뭐냐? 지금 단어 외운다고 수능 때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해요.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성적은 떨어집니다. 단어를 외우는 건 지금 상태 그냥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올라가지 않고 유지할 뿐이에요. 자, 또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학생들의 가장 큰 오해가 반옥으로 말하면 해석까지 되면은 점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데요. 수능은요. 번역과 시험이 아니고요. 독해력 시험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번역과처럼 토시 하나 빼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답이 나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답의 근거를 주고 이 글의 주제는 뭐니까? 주제를 골라라. 답의 근거를 주고 이 글의 순서는 어떻게 되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고 독해력을 물어보는 거고 번역과의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많은 학생들의 가장 큰 오해가 단어하고 해석 때문에 성적은 막박 올라가겠지? 자, 물론 이건 있습니다. 단어 외우고 해석이 옛날보다 훨씬 잘 됐으면 성적이 약간 올라갈 수는 있어요. 약간 올라갈 수는 있어요.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안정적 1등급을 찍지는 않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해석을 해도요. 전체 해석까지 대답을 칠게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 거. 예를 들어 빈칸이에요. 빈칸 문제 푸는데 대충은 알겠는 거예요. 오답을 못 지웁니다. 두 개 남겨놓고 자기 혼자 이거 두 주제 하나 건 알겠는데 뭐지? 채점을 하고 나면 더 심해요. 근데 얘는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답이 3번인 건 알겠어. 난 4번 찍었어. 근데 이런 거죠. 아, 근데 4번은 왜 안 되는데? 자기 혼자 답답해 죽는 거예요. 왜? 이거 제가 겪었던 문제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예비 고2 때 제가 겪었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저 단어 빡사게 외웠고요. 저 문장에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고1 내내. 아, 그랬더니 성적이 올라간 거 맞아요. 혹시 고1 케이스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첫 번째 자, 전국 모의고사에서 고1 때 68점 나왔어요. 100점 나오는데 8개월 걸렸거든요. 전국 모의고사 기준으로. 뭐냐면 제가 그때 공부한 게 아, 옛날에는요. 단어만 외우면 성적이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단어를 아무리 외웠는데도 아, 68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공부를 했습니다. 해석 공부 정말 빡세게 했거든요. 점수는 올라갔어요. 근데 80초반에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게 이겁니다.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단어와 해석 공부만 했더니만 80점대까지는 어떻게 나오는 건 맞는데 이게 생긴 문제예요. 대충은 알겠는 거예요. 이제 아, 이 손질을 못 지우겠네.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제일 중요했던 게 여러분들 이거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대문계 모든 영어 선생님과 아마 모든 국어 선생님들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지문 안에 문제 안에 근거 있다. 근거로 문제 풀어라. 이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풀 때 학생들 근거로 문제 안 풉니다. 자기의 해서로 문제를 풀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대충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정확한 오답을 못 지우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찾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딱 하나의 유형 순서를 피처링 하겠습니다. 순서 문제 푸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순서 문제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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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을 해석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명확한 장치를 줍니다. 역대 모든 기출 문제에서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가 없는 문제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가 없으면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시, 연결, 대명사 한 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예요. 역대 이게 없는 순서와 문장, 삽입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시어가 뭐냐면 디스나 덫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 이런, 덫, 저런. 만약에 디스 북이 있다고 한다면 한다면 반드시 앞 문장에는 책이 나왔어야 돼요. 이 책은 하면 책이 나온 적 없는데 디스 북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연결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however, 그러나 그럼 위아래가 반대말 나오겠네. for example, 예를 들어 어떤 주장하는 문장이 부연설물이겠네. 이런 게 연결어예요. 그 다음에 대명사입니다. 대이, 힘, 쉬 이런 거예요. 만약에 대이, 셋, 그들이 말했다. 그럼 그들이 말했다면 앞 문장에는 복수형의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 문제는 막연하게 해석을 꼼꼼하게 한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를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요. 해석력과는 좀 달라요. 복회력이고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고2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서 자, 우리 실전문제풀이 한번 해드릴게요. 해석력보다 중요한 건 또 답의 근거더라. 자, 문제를 풀 때 제가 이렇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이거 고3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인데 예비고2 학생도 실전문제풀이 할 땐 똑같거든요. 뭐가 똑같냐? 순서 문제를요. 박스부터 읽으면 저는 제가 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아마추어다. 문제풀 줄 모르는 애들이 박스부터 읽는다고 얘기해요. 뭐부터 읽는 거냐? A, B, C의 첫 줄만 봅니다.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가 있으면 세모치고 문제풀은요. 풀기도 전에 아, 이건 이거 다음에 나와야 돼. 이건 이거 다음에 나와야 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첫 문장 A만 봅니다. 아직 박스 보는 거 아니에요. 보자마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러한 이거 지시어예요. 볼게요. 이러한 서로 연결된 망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한 서로 연결된 망들은 이러한 망들은 이렇게 연결된 망들은 그럼 이 글 앞에 모아놨어야 되죠? 연결된 망이 반드시 나왔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따가 박스 읽을 건데 박스에 연결된 망이 없다면 A는 답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 B가 볼게요. 연구자들이 마침내 세모 칩니다. 연구자들이 마침내 그들의 연구를 바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와야지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연결어. 자, 이건 연결어입니다. 그 다음 C 감사하네요. 그들은 그럼 반드시 왜 복수형의 사람이 나왔어야 돼요? 그들이 잘랐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표시해놓은 걸로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 이거는 선생님 미리 표시했으니까 알겠는데 이거 뭐예요? 자, 문제풀이할 때는요 완벽한 해석력보다 중요한 게 수식억은 원래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전체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해요. 지시 연결 대명사가 위치를 알려줘요. 그럼 첫 박스 이제 가봅시다. 툴런 자 참고로요 근데 이건 알게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투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요 빨리 뒤에 콤마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콤마가 있으면 무조건 위에서 아니면 라면으로만 인식합니다. 투 동사 원형 시작했는데 콤마가 나오면 위에서 하면 라면인데 자, 제가 콤마 뒤를 먼저 읽어볼게요. 그럼 이게 위에서 라면인지 한번 알 수 있으니까 과학자들은 1940년대 전사의 명사는 수식억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주어 과학자들은 시작했습니다. 목적어 그들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억에 대한 연구를 했네요. 이거 수식어 구해요. 가장 명백한 장소인 자, 가장 장소한 완소 즉 즉 어디 안 세포 우리 뇌의 세포인 뉴런 이거 다 수식어부란 말이야. 우리 뇌의 세포에 뇌에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 기억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위에서 하면 라면인데 배우기 위해 알기 위해 뭐에 대해서 네이처가 참고로 자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속성이나 본들도 있습니다. 속성과 위치 아, 기억의 본질 또는 속성 기억의 속성과 기억의 위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아, 과학자들이 기억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명백한 장소인 뇌의 세포가 있는 곳인 뉴런이라는 곳을 이제 연구했습니다. 이 소재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우린 표시해놨습니다. A 가볼게요. 이 연결된 망들은 이 연결된 망들은 혹시 이 박스에서 연결된 망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A로 시작한 자, 선지 보여드릴게요. A로 시작한 1번은 무조건 지워야 됩니다. 박스에 연결된 망이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가볼게요. 삐겁니다. 다시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마침내 연구를 바꿨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연구를 시작했대요. 근데 마침내 연구를 바꿨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작을 했다며. 근데 왜 바꿨는데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시작했는데 갑자기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랑 똑같단 말이야.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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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는데 마침내 바꿨다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표시해 놓고 푸는 학생들은 완전 달라요. 이거 B로 시작한 2번, 3번 도 날라간 거예요. 우리 지금 박스밖에 안 읽었어요. A, B, C의 첫 줄을 표시하고 문제 풀었더니만 이거 그냥 이지선단 문제입니다. 풀기도 전에 이건 무조건 C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볼게요. 과학자들이 기억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C, B, A 아니면 C, A, B예요. 이따가 이게 결정렬을 미칠 겁니다. 그들이 잘라냈대요. 어떤 부위를 어느 부위 뇌 쥐 뇌의 어떤 부위를 잘라냈대요. 콤마 I, N지 몸 안 채 몸하면서 시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자 댐 그 쥐들이 메이즈가 미로인데 뭐 미로 몰라도 풀표 있죠. 쥐들이 미로를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뇌의 부위를 잘랐대요. 그리고 발견했대요. It didn't matter. 자 중요하지 않다는 거 자 매러가 동생 중요하지 않다. 어느 부위 뇌의 어느 부위 그들이 선택한 어느 부위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았대요. 쥐들이 횡관에 팍하지 마세요. 너무 센 게 있어야 걱정하지 마시고요. 쥐는요. 절대로 잊지 않았대요. 자 지금 대축은 뭐니? 뇌를 잘랐어요. 근데 어느 부위를 잘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쥐들은요. 절대 잊지 않아요. 기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음 자 볼게요. 1950년대 연구자들이 포기했어요. 어디 잘라도 관계없네. 얘들은 미로를 찾네. 포기한 거예요. 콤마 I, N지 결론을 지으면서 기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곳에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 답 나왔습니다. 지금. 왜 답 나왔게요. 이거 풀기 전에 이제 선다였잖아요. 이 연결된 망들이 나온 적 있어요? C에 아, 뇌부위 잘라도 얘들은 기억하는구나.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아, 그러면 기억하는 부위는 다른 곳에 있나 보다. 이러한 연결된 망이 C에서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C 다음에 A가 답일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끝났어요? 답 나왔어요? C 다음에 A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5분이 답이에요. 제가 확인차 봐드릴게요. 연구자들이 마침내 연구를 바꿨습니다. 기억에 대한 연구를 연결된 거 모 사이에 뉴런 사이에 연결된 거로 바꾼 거예요. 뭐뭐라기보다는 아, 세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연결되어 연결되는 거 봤대요. 더 센 게 나옵니다. 각각 자, 엄청나게 많은 자, 우리가 뭐 100에 대다 15을 곱하고 하지만 그냥 엄청나게 많은 하는데 뉴런 뇌에 있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뉴런과 아, 연결망이었습니다. 끝났는데 연결된 망이라며요. 반드시 B 다음에 A가 답나야 되는 거죠. 자, 뭐냐면 제가 예비 고2 학생들한테 말씀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문제풀이와 해석력은 별개의 문제예요. 뭐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고1 내내 단어 외우면 성적 올라가는지 완전 오해했어요. 그랬더니 68점이었어요. 그래서 해석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해석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80점 때까지는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90이 지금은 절평이니까 그렇지만 저때는 100점이 나와야 되는 시험이라서 아니 이게 90이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아, 문제풀이는 별개구나. 지문 안에 근거 있다. 근거를 찾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삼박자예요. 뭐가 삼박자냐. 영어 공부는요. 수능 공부는요. 어휘 해석 그리고 문제풀이 공부예요. 그럼 예비 고2 학생들 자, 이제 2월 달 어 충분히 해석 공부까지 했다고 한다면 아, 이제 유형별로 근거 찾는 연습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더 아직도 해석 공부 안 됐습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는 무조건 해석 공부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 Q&A에 올려서서 자기 상황 말씀하시면 저희 연구팀이 학생한테 맞게끔 공부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모든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은요. Q&A 괜히 쓰는 거 아닙니다. Q&A 활용하라고 있는 거니까 도움받고 싶은 학생들은 자, Q&A 글 써서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학년 1학년 때과는 사뭇 다른 한 해 보내시고 안정적 1등은 만드셔서 고3 때에는 영어 공부 최소화하고 나머지 과목 집중해서 전 과목 다 1등급 찍는 그런 승리하는 수능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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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